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양가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날 5대 종합대책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서울시는 어제부터 설날 5대 종합대책을 가동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설 연휴라고 할 수 있는 오는 5일부터는 24시간 종합상황실과 대책반을 운영해서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계획입니다. 설날 5대 종합대책은 화재와 강설 그리고 한파 대비와 같은 안전대책과 함께 귀성과 기경 그리고 성묘객을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서 제설과 한파에 대비한 24시간 상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제설시 운영할 차량 881대를 확보해서 결빙에 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습니다. 교통대책을 살펴보면 8일과 9일 이틀간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서 운행하게 되고 2시 이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심야 올빼미 버스를 새벽 5시까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야 전용 택시는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운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설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교통편이 이렇게 증평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설명절이 되면 이렇듯 고향과 친척집을 방문하는 인파로 도로 곳곳이 붐비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절 분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더 외로운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독거 어르신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홀로 명절을 쓸쓸히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지원도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독거 어르신들이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들어보면 명절에 TV 보는 것이 정말 싫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명절 분위기가 나는 훈훈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시가 꽉 차는 그런 차량이 막히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더 서글퍼진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서울시는 독거 어르신과 쪽방 거주민 등 2천여 가구에 생필품과 설맞이 특별 선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숙인과 쪽방 거주민 6,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식사와 함께 합동 차례상 차리기를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아동 6만 2천여 명에게도 연휴 기간 중단 없이 무료 급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설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또 연휴 기간 중 응급 의료 기관이 문을 열어서 응급 환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많은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외로운 분들께는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의 주변의 교통정보나 아니면 전통시장 등의 정보는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7일부터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춘절에는 약 15만 6천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시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맞이할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13일을 춘절 맞이 중국 관광객 환대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다양한 맞춤형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김포공항 내 서울관광안내센터는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곳에 멀티비전을 통해서 인사 메시지를 띄워서 환영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명동 예술극장 사거리 일대에서도 오는 5일에 중국 관광객 환대보스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곳에서 전통 윷놀이 체험과 국악 공연 등을 펼쳐서 한국 전통 문화와 관련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케이팝을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예정인데요. 명동에 위치한 글로벌 문화체험센터에는 최신 케이팝 댄스를 배울 수 있는 특별 강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동대문에서는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특별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도 마련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연인과 가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행 와서 특별한 추억도 만들고 좋네요. 지난해 해외여행을 한 중국인들이 1억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518만 명이 춘절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인구가 많으니 확실히 다르네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이렇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춘절 연휴 동안 서울에서 받은 따뜻한 환영에 감동해서 다음에 또다시 서울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모든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교내 도사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서울중학교와 고등학교 총 583개 학교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것으로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이미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한 583개 학교에 구입 예산을 교부하기로 했는데요.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는 2월 중에 도서를 구입해서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서울 지역의 모든 중고교회 사전을 비치하는 것을 도고 일부 단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라면서 반발하기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친일인명사전은 순수하게 교사의 교수와 학습을 위한 연구자료와 학생들의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도서의 비치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며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학교 현장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친일행적을 지닌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몫이 될지라도요. 우리 역사 속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스토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